안녕하세요 책사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냥 두면 골병드는 통증을 의심하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라이언북스, 저자는 나효진입니다. 나효진님은 재활의학과 전문으로서 만성통증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통증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섬유근육통, 만성피로증후군에 대한 연구를 통해 통증에 대한 재인식과 의사로서 통증환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왔습니다. 다음은 저자의 말을 옮긴 프로로그입니다. 통증, 원인을 제대로 알고 지혜롭게 대처하자. 이 세상에 아프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 누구도 평생 통증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다칠 수 있고 병이 들 수도 있다. 암이나 불지병까지 아니더라도 통증은 생긴다. 특히 수시고 결리는 근골격계의 통증은 바쁜 우리를 자주 괴롭힌다. 의사라는 직업 때문인지는 몰라도 진료실이나 바깥에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어디가 불편한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자주 든다. 발목이나 무릎이 아픈지 계단을 오르내리기 불편해하는 사람들. 뒷목이 뻣뻣한지 목을 주무르며 연신 돌리는 사람들. 이미 현대인에게 통증은 그 경중을 떠나서 일상 속에 불편함을 주고 있다. 특별한 직업이 아닌 평범한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통증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은 이제 흔하게 볼 수 있을 정도다. 성공을 꿈꾸고 행복해지고 싶다면 통증부터 다스리자. 통증이 내 몸에 둥지를 틀지 않게 미리 조심해야 한다. 이미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지기 전에 생활습관이나 자세부터 바꾸자. 모든 사람이 통증의 종류와 원인을 다 알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나를 괴롭히는 통증의 원인 정도는 알아야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 이 책은 진료실 밖의 사람들에게 편안한 몸으로 생활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통증으로 인해 고충을 토로하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나는 통증이 언제부터 현대인을 괴롭혔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했다. 통증의 이유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으뜸은 단연 움직임 부족이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통증도 마찬가지다. 옛날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다. 예전에는 많이 일하고 움직이며 근육과 관절을 많이 쓰느라 통증이 생겼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정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 거의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눈동자와 손가락만 움직이는 사람이 대다수다. 그럼에도 우리의 몸은 고통을 호소한다. 과장되게 표현하면 하루 대부분의 시간 동안 현대인은 좁은 상자에 몸을 가두고 생활하며 몸에 여기저기가 굳어가고 있다. 굳은 어깨와 구부정안 등은 근육의 뭉침으로 이어지고 뭉친 근육은 피로와 긴장감을 호소한다. 이를 넘어서면 딱딱해진 몸의 이곳저곳에서 통증이 시작된다. 이는 환자들의 증상을 보면 명확해진다. 목과 허리가 뻣뻣하다고 한다. 이로부터 시작되는 통증이 많다. 근육 뭉침, 근육통, 인대 늘어짐, 힘없는 허리까지. 해답은 바로 올바른 움직임이다. 움직이지 않는 몸은 고인물이 썩듯 조금씩 허물어진다. 무턱대고 운동하라는 말은 아니다. 바른 자세와 올바른 걸음걸이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 그래야 지긋지긋한 만성 어깨 결림과 허리뻐근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걷기 운동을 하세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세요라는 말은 의사들이 딱히 할 말이 없을 때 하는 말이 아니다. 한동안 당신이 잊어버린 움직임을 찾아 건강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온 진심 어린 조언이다. 놀이터를 뛰어다니며 놀던 어린 시절의 가벼운 몸으로 누구나 돌아갈 수 있다. 암보다 무서운 만성통증 아프다. 또 아프다. 계속 아프다. 너무 안 낫는다. 이렇게 계속 아플 바에 차라리 죽고 싶어요. 통증도 웬만하면 사람들은 잘 참는다. 하지만 너무 오래 아프다 보면 지친다.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안 보이면 낙담하고 이런 우울한 마음은 통증을 더욱 안 낫게 한다. 그래서 만성통증은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통증 자체로 질병이 된다. 아파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전체 자살 시도의 10%나 된다고 하니 심각한 일이다. 만성통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만성통증도 처음 시작될 때는 문제가 작거나 치료 가능한 경우들로 시작된다. 근골격계 이상, 신경 손상, 류메티즘 관절염 등 여러 문제 때문에 통증은 생길 수 있다. 앞서 말했듯 사람마다 통증을 받아들인 태도는 다르다. 어떤 사람은 당장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걱정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괜찮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방치한다. 대부분의 통증은 원인이 사라지면 우리 몸의 자연치유 능력으로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었을 때이다. 원인이 무엇이든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증상이 3개월 이상 계속되면 몸에서는 놀라운 이상반응이 생긴다. 이런 이상반응은 만성통증이 잘 안 낫는 진짜 무서운 이유다. 우리 몸이 통증을 느끼는 것은 조직의 어떤 자극이 전기신호로 바뀌어 뇌에 전달되어 일어나는 반응이다. 그런데 이러한 통증을 느끼게 해주는 길인 신경회로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하자. 통증의 원인인 조직은 잘 낫고 있고 심지어 다 나았어도 회로 이상으로 인해 불필요한 전기신호가 뇌로 계속 전달될 수 있다. 원인은 없어지고 있는데 뇌는 계속 아픈 것처럼 느낀다. 이런 이상반응이 만성통증이 잘 안 낫는 이유다. 통증신경회로가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통증신경회로에 이상이 오면 통증 자체에 무척 예민해져서 더욱 크게 아파한다. 쉽게 말하면 신경이 계속 화가 나 있는 상태로 뇌가 반응한다. 치료가 참으로 어려워진다. 어떻게든 통증이 만성화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경이 화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치료가 잘 안 되는 문제도 있지만 만성통증은 몸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다. 마음까지 망가뜨리는 질환이다. 통증은 면허기능도 떨어뜨린다. 감기 등 각종 바이러스 질환에 잘 걸린다. 실제로 잦은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을 보면 감기도 잘 걸리고 대상포진 같은 바이러스병도 잘 걸린다. 호르몬 이상도 일으킨다. 통증에 오래 시달리면 뇌의 부피까지 줄어 기억력과 판단력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다. 참으로 잘 낫지도 않고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골칫덩어리. 만성통증은 병이다. 그 자체로 질병이다. 통증 순환외로 차단하기 최근 암을 친구처럼 대하자는 의사들이 있다. 오랫동안 암을 연구하고 암 환자를 직접 치료한 의사들의 말이니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닌 것 같다. 병을 친구로 대하자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 중 그 누구도 친구를 공격하고 없애야 할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다.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안부를 묻고 챙기면서 지낸다. 어떤 병들은 완전히 뿌리를 못 뽑기 때문에 관리를 하며 지내야 한다. 병을 잘 다독이면서 나쁜 친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성통증은 어쩌면 나쁜 친구와도 같다. 자주 출연해 나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지만 당장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사이. 그렇다면 통증을 나를 괴롭히는 존재로만 받아들이지 말자. 불편하지만 어느 정도 수긍하면서 사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일부러라도 느긋한 생각을 갖고 생활하다 보면 어느새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진료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 허리 통증 때문에 도저히 일을 못하겠어요. 이번 기회에 일을 그만두고 아주 뿌리를 뽑은 후 새로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그런 공격적인 마음으로 통증을 대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통증이 줄어들면 일을 조금씩 시작하시고 운동도 하면서 허리 건강을 챙기시면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자세는 통증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된다. 통증에 집중하면서 원인을 파헤치는 것은 의사들의 몫이다. 아픈 사람들은 되도록 통증에만 집중하지 말고 일상생활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통증의 회로를 차단할 수는 없을까. 회로를 끊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이 자극들을 둔감하게 하는 다른 회로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실제 사람의 몸에는 이미 이런 통증 방어 메커니즘이 있다. 우리의 몸은 어떤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자극이 어느 이상 강하면 그것을 전기현상으로 바꾼다. 이 전기신호가 말초신경을 따라 척수, 시상부, 대뇌로 전달된다. 신호가 뇌에 전달되면 뇌는 그것을 통증으로 느낀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통증 전달의 길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내려오는 길도 있다. 가령 견디기 힘든 통증 자극이 왔을 때 사람은 스스로 통증의 강도를 조절해 몸을 보호하려고 한다. 큰 사고를 당하거나 극도의 통증을 느끼는 순간 일시적으로 통증에 둔감해져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 그 이유다.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만성통증을 조절할 수 있다. 물리치료나 침치료 중에도 이런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 밖의 명상이나 웃음치료도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통증에 대한 예민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엄살의 정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크게 아픈 사람들이 있다. 통증은 얼마나 아픈가를 계속 신경쓰면 더 아프게 느껴지는 특징이 있다. 뇌에게 어디가 얼마만큼 아픈지를 계속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 뇌는 집중하고 쓰면 쓸수록 그 부위가 민감해지고 활발하게 작용한다. 통증에만 신경쓰면 뇌를 활발하게 작동시켜 더 아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잦은 통증에 몸과 마음이 지쳐있다면 기분을 환기시켜 보는 건 어떨까? 아픈 것 말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떠올리고 실제로 해보는 거다. 영화 감상이든 등산이든 음악이든 상관없다. 좋아하는 일을 찾아 즐기다 보면 통증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의 통증을 너무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만성이 되는 것을 막는 일이다. 피곤함과 통증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무거워요. 주번을 둘러보면 유독 만성피로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늘 몸이 무겁다고 말하며 여기저기 근육통을 호소한다. 이럴 때는 일단 잠을 푹 자보자. 1차로 수면 부족은 피곤함을 일으키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몸에 과로신호가 오면 일단 쉬어야 한다. 피곤함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피로에는 근육이 피곤한 경우와 신경이 피로한 경우, 소위 내장기관이 피로한 경우가 있다. 통증과 관련 있는 것 중 하나가 근피로이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데 산소나 영양분이 불충분하면 문제가 생긴다. 스트레스, 심한 운동, 그리고 비타민 부족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근 수축의 중간 대사물질인 초성포도산과 젖산이 쌓이게 된다. 이들 물질이 제때 분해에 배설되지 않고 체내에 쌓이면 온몸이 나른해진다. 눈이 침침하며 머리가 무겁고 여러가지 피로 증상이 나타난다. 바빠서 대충 끼니를 때우고 영양 섭취를 소홀히 하면 근육 피로가 쉽게 쌓인다. 피로를 풀고 근육을 이완하자. 뒷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뭉치고 소화가 잘 안되어. 이런 경우 통증에 앞서 피로를 해결해야 한다. 일단 피곤하다 싶으면 병원을 찾기 전에 시간을 내서 하루에 한 시간씩 더 자보자. 이런 단순한 방법으로 몇 년간 고질이었던 만성피로와 목통증이 낫는 경우가 있다. 사람은 본인에게 필요한 적정 수면 시간을 찾아서 자야 한다. 설령 적절한 수면 시간이 9시간이라도 말이다. 그런 다음 먹거리를 챙겨보자. 건강을 위해 먹거리를 챙길 때 한국 사람들이 주로 하는 실수가 있다. 몸에 좋은 것을 찾아서 먹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 피해야 할 것을 먼저 끊거나 줄여야 한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음식과 첨가물들이 통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피로와 통증에 안 좋은 음식들은 다음과 같다. 1. 자극제 커피, 차, 카페인이 든 음료수 카페인의 경우 일순간 피로감을 줄이고 에너지를 준다. 하지만 의존성이 생기면 공급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빼앗는다. 결과적으로 커피, 콜라 등은 위에 부신을 자극해 임시적으로 잠깐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리는 작용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알코올류 포도주, 맥주, 그 밖의 독한 음료들 3. 인공감미료 단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는 듯하다. 하지만 단 것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장내 호무균의 과다 증식을 자극한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틈틈이 몸을 이완하는 방법도 유익하다.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50분 동안 일을 한 뒤 10분은 쉬자. 10분이 안 되면 1분이라도 좋다. 눈을 지그시 감고 호흡에 집중하자. 이때 몸에 힘을 빼도록 한다. 움직이지 않아 오는 병, 어깨 통증 어깨 관절에는 여러 개의 근육과 인대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기름주머니 같은 점액랑도 있다. 기름주머니는 뼈와 뼈, 뼈와 근육이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윤활제 역할을 한다. 어깨 주위에는 여러 개의 점액랑이 있다. 이 중에서 견봉하 점액랑염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흔한 병이다. 갑자기 극심한 어깨 통증으로 죽을 것 같았다가 약 먹고 물리치료를 하면서 쉬면 금방 좋아진다. 급성으로 염증이 왔을 때는 통증이 빨리 사라진다. 문제는 만성일 때다. 나쁜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는 점액랑염이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점액랑이 노화하거나 잦은 움직임으로 근육과 힘질에 상처가 나고 탄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뻑뻑한 관절에 무리한 마찰로 점액랑이 붙고 염증이 생긴다. 어깨관절 점액랑염이 생기면 팔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나타난다. 어깨 부위를 누르면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있다. 열이 나기도 한다. 특히 밤에 통증이 심해 옆으로 누워 잘 수가 없다. 팔이 저리거나 팔을 올리기가 힘든 경우도 있다. 급성의 경우 어깨 부위에 열이 나고 꼼짝도 못할 만큼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한다. 하지만 만성적인 점액랑염은 어깨를 움직이는 일이나 운동 후에만 결리고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사라지기도 한다. 어깨를 움직일 때 뚜둑하는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다. 급성일 때와 만성일 때는 치료가 다르다. 급성인 경우 휴식, 물리치료, 약물요법 등의 방법이 있다. 증세가 심할 때는 주사기로 안에 차있는 물을 빼내거나 염증을 줄이는 약을 투여하면 도움이 된다. 통증을 없앤 후에는 약 1주에서 2주 정도 철저하게 휴식을 취해야 한다. 주위의 힘줄과 인대가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성일 때는 어깨 구조, 즉 자세를 살펴야 한다. 관절 주위 근육에 균형이 깨진 경우가 많다. 안으로 말린 어깨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치료 후에는 어깨를 싸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계의 강화 운동을 통해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약한 운동용 고무줄을 이용해 어깨를 안팎으로 돌리거나 전후방으로 움직여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야 한다. 이런 운동이 어깨 관절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어깨 근력 운동을 한다고 무거운 운동기구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고무줄이면 충분하다. 어깨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고 굳어버리는 유착성 피망염이라는 병이 있다. 50대에 잘 걸린다 하여 우리는 그것을 오십견이라고 부른다. 몇 달 전부터 어깨에 통증이 오더니 이제는 어깨가 굳어서 팔을 마음대로 들지도 움직이지도 못해요. 아픈 어깨 쪽으로는 눕지도 못하고 머리를 빗으려고 팔만 올려도 어깨가 아파요. 요즘 이런 증상을 30대에서 40대에 겪는 사람이 많다. 운동 부족, 스트레스, 불안정한 자세가 요인이 되어 젊은 나이에 통증이 생긴 것이다. 오십견에 빗댄 사십견에 이어 삼십견이란 신종 의학용어까지 생기고 있다. 오십견은 특정한 병이 아니다. 오히려 증상에 가깝다. 어깨 주위 조직에 생긴 염증 때문에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아픈 것이다. 주로 노화로 인해 어깨 관절 주위 염부 조직에 퇴행성 변화가 생긴 것이 원인이다. 이미 오십견이 나타났다면 자가 운동을 해야 한다. 스트레칭을 통해 어깨 관절을 풀어주는데 무리하지 않게 자주 반복하는 것이 좋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해주면 보다 효과적이다. 삼십견, 사십견이 왔다고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 치료하면 건강한 관절을 되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어깨에 이상이 오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자세를 바르게 할수록 노화는 멀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통증에 대한 스마트한 자세가 필요하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것처럼 잘 움직이는 몸은 통증이 넘보지 못한다. 그렇다. 잘 움직이는 말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싶다. 올바로 움직인다는 것은 앉은 자세, 선자세, 걷는 자세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 하루 20분 투자면 충분하다. 평소 약한 부위, 통증이 자주 생기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제대로 된 움직임을 주자. 스트레칭이나 근육 강화 운동을 해보자. 또 마음도 챙겨보자. 짜증나고 어수선한 마음은 통증을 생기게 하고 악화시킨다. 치료를 받고 운동을 할 때도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건강한 몸은 없다. 지금 겪고 있는 통증은 왜 하필 나를 괴롭힐까? 어서 뿌리를 뽑아야 할 텐데 하는 공격적인 마음은 잠시 접자. 대신 몸이 호소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자. 굳어버린 어깨가 말한다. 제발 한 번씩 기지개 좀 켜주세요. 구부정한 등허리가 말한다. 나를 쭉 늘려주세요. 책상 밑에 종일 멍하니 놓여있는 발목도 이따금씩 스트레칭을 해주자. 까치발을 세웠다 내리는 동작만으로도 오후가 되면 천근만큼 무거워지는 다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또 바쁘다는 핑계로 통증을 병원에만 맡기지 말자. 진단을 받았다면 이후 내가 해야 할 사항을 챙기고 노력하자. 반드시 이에 대한 대가는 돌아올 것이다. 디스크 수술 후에도 다시 재발하는 통증과 디스크 탈출증. 치료할 때 그때 뿐인 통증에 서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 나의 몸을 이해하고 바른 자세, 제대로 된 움직임을 강조하는 진심어린 설명과 충고를 무시하지 말았으면 한다. 또 생활의 변화가 반드시 있었으면 한다. 뇌에서 제대로 지시하여 근육이 자기 자리에서 제대로 움직이면 통증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과정은 연습이 필요하다. 제대로 될 때까지는 다시 아플 수 있다. 이런 연습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기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된다. 길다고 하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다. 지금부터 몸을 다시 정비하자. 아름답고 건강한 몸은 사치품이 아니다. 필수품이고 명품 중에 으뜸인 명품이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즐거운 마음과 편견 없는 지식, 통증에 대한 적절한 반응, 몸의 재기능 찾기는 현대인이 스마트함을 진정으로 발휘해야 할 것이다. 통증 절대로 가볍게 지나치지 마라. 제대로 대처하면 아프지 않게 살 수 있다. 오늘은 통증에 대한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통증에 관한 책을 찾다가 이 책을 알게 되어 소개해드린 건데요. 저자는 통증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습관과 자세를 바꿔야 된다고 말합니다. 피곤함을 줄이기 위해서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를 덜 받으라고도 말하죠. 새로운 것은 없는 이야기이지만 늘 실천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얼마 전에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요. 아침에 출근했는데 온몸이 쑤시면서 감기몸살처럼 근육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그 근육통이 왜 왔을까 어디가 어떻게 얼만큼 아픈지 그렇게 통증에 집중하고 있자니 오후에 병가를 내야 할 만큼 통증이 점차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안 좋은 어깨를 물리치료 받으면서 좀 누워서 쉬니 열도 내리고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좀 신기한 경험이라고 생각했던 게요. 책에서 말한 뇌의 정기신호가 계속해서 반응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모든 것들이 노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몇 십 년 동안 일을 해온 우리 몸의 근육과 장기들을 이제는 우리가 다독이고 위해주며 살아야 할 때가 온 거 아닐까요? 구독자님들, 긍정적 생각, 따뜻한 햇빛, 산책, 스트레칭, 편안한 수면 이런 것들 잘 챙기며 오래오래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